저희 감독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달짝지근해를 연출한 이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중한 시간 내일 주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위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큰 극장에 가득 배워주셔서 정말 대인사하는데 힘이 납니다. 영화는 괜찮으셨나요? 네! 재미있으셨어요. 저희는 일하면서 이럴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여하튼 여러분이 보시는 동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저희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. 감사드리고요. 이제부터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잘 보셨으면 SNS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SNS 안 하시면 주위 분들이 그 영화 어때? 그랬을 때 그냥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말씀해 주시면 재미있었어요. 고맙습니다. 답답이 몇 학년이에요? 2학년이요. 2학년? 엄마랑 같이 합니다. 저희는 진짜 이렇게 어린 친구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뭐 사랑이라는 거는 다 공통된 거니까요. 그렇죠?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조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명희하고 맡은 김희선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촬영 내내 저도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. 주말 내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. 재미있으면 친구분들이랑 지인들이랑 또 보러 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연재입니다.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그 치호와 인령의 아름다운 사랑에 제가 죄를 뿌리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.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영화처럼 이렇게 웃음 많고 사랑 많은 영화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올해 아직 휴가를 안 가신 친구분들이 있으면요. 올해는 공회나 서해로 가지 말고 알짝지근혜! 알짝지근혜로 오세요!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